이 영상은 매우 깊이 있는 볼링 영상입니다. 어떻게 볼링공이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공을 던지는 가장 좋은 방법, 스트라이크를 잘 내는 방법, 어떻게 레일에 기름이 칠해지는지, 프로 볼링 선수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수천 년 동안의 볼링의 역사와 어떻게 볼링이 바뀌어왔는지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스포츠, 볼링 속에 숨겨진 과학을 알아보시죠. 이 물질은 대칭도 아니고 심지어 중심부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에 있는 11개의 볼링공 제조업체 중 한 군데인 스톤볼링을 방문했습니다. 웨이트 블록은 경량 유리할 중심부에 들어갑니다. 이 물질은 대칭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겠지 못했지만 이런 물질은 종합중인 것입니다. 이 물질은 몇 구분을 알게 되거나 이 물질은 공간과 이 물질은 1,5% 다 3%에 더욱 été 더 이상 들어서 이 물질을 알겠지에 빼앗게 된다는 건 그 물질은 블록마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구70 booster에 따라서, 여기가 960에서 960 lb에 매우 960 ąt. 여기 kam은 030에서 100 Vm, 이 구70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와는 여기요? 굿에 항이란을 뿐라고도 uary... 범죄 기가 1뿌너래를 사용할 수 있는 샌들. 여기서 물이 작동이 comuns, 우리들의 성분이 우주가에 공간导터에 It gets extremely hot in its matter of minutes. They go right down here, and she's actually pouring the pin material inside the tops of those pores. So you can see for this particular bowling ball, it's a bright orange type of material, and she's actually filling that hole with that plug material. We've got the lathe right here, which is where we take the balls that come out of the mold, and actually they spin almost 2,000 RPMs. 볼링공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볼링공을 구멍없이 그냥 굴리기는 힘들겁니다. 그래서 공 주인에 맞춰 드릴로 타공을 하죠. 이 공장에서는 매일 3000개 이상의 공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모든게 다 볼링공입니다. 그런데 볼링은 언제부터 있던걸까요? 사실 볼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무려 7000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에서 마치 볼링을 치는 것 같은 벽화를 발견했죠. 독일에서 볼링은 종교의식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볼링핀들이 우리가 지은 죄들을 대변했죠. 좋은 기독교인이라면 이 핀들을 모두 쓰러트려야 했죠. 마틴 루터 역시 엄청난 볼링광으로 핀 개수를 9개로 정한 장본인입니다. 볼링이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도박 조장을 이유로 9개의 핀으로 하는 볼링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0개의 핀으로 볼링을 쳐서 법을 피했죠. 웃기네요. 오늘날 미국에서 9개의 핀으로 치는 볼링 게임은 텍사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텍사스만 유일하게 9핀 볼링을 금지하는 대신 세금을 매겼었거든요. 볼링 레인은 너비가 약 1미터, 헤드핀까지의 거리는 약 18.3미터 정도입니다. 이 길이들은 모두 야드 파운드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레인은 39개의 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여기에 번호를 붙여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엔 단풍나무와 소나무로 만들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멜라민 수지로 코팅된 미세입자로 만든 합성 레인을 사용합니다. 볼링은 한 게임당 10프레임이 주어집니다. 한 프레임당 2번 공을 던져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게임이죠. 게임에서 스트라이크 없이 가장 높게 낼 수 있는 점수는 19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를 치면 다음 프레임 점수를 2배로 받기 때문에 10번 모두 스트라이크를 치면 퍼펙트 게임이라 불리며 300점을 얻을 수 있죠. 볼링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볼링은 그저 최대한 볼링공을 똑바로 던져 가운데로 굴리는 게임일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 볼링 선수인 피트 웨버나 크리스 반즈에게는 조금 다를 겁니다. 단순히 저보다 훨씬 더 잘 쳐서가 아닙니다. 헤드핀을 정면에서 맞추는 건 사실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공이 직진해서 헤드핀을 정면으로 맞추면 모든 핀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공이 중앙의 핀들만 쓰러뜨릴 수도 있고 헤드핀과 부딪혀 방향이 바뀌면 중앙의 핀들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방법은 헤드핀의 한쪽에만 공의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17번 보드 가운데로 공을 굴리는 거죠. 이 경우 공이 1번, 3번, 5번, 그리고 9번 핀을 쓰러뜨리고 도미노처럼 다른 핀들도 넘어집니다. 물론 볼링핀들이 항상 이렇게 넘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핀 모양을 생각해보죠. 핀이 넘어지면 원형으로 구르게 되는데 이는 계란이 구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굴러간 핀은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식으로 스트라이크를 내기 위해서는 보드의 판의 반보다도 적은 오차로 공의 중심부가 정확한 위치에 맞아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공을 18미터 거리에서 던져 동전보다도 작은 위치에 정확히 맞추는 건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10번 연속으로 맞추는 건 더 힘들겠죠. 다행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볼링핀들을 정면에서 똑바로 보면 중앙에 있는 헤드핀이 있는 곳에서부터 바로 오른쪽에 있는 3번 핀까지 두 핀 사이의 간격이 꽤 좁습니다. 하지만 공에 스핀이 들어가게 되면 대각선으로 가게 되고 두 핀 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지게 되죠. 만약 핀을 정면에서 치지 않고 6도 정도의 방향에서 쓰러뜨린다면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인해 허용 오차범위가 더 커졌습니다. 볼링공을 17번 보드와 18번 보드 반 안쪽으로만 굴리면 되죠. 무려 보드 1.5개만큼의 공간입니다. 여기만 맞추면 스트라이크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6도라는 각도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치기 어려운 각도입니다. 공을 던질 때 일직선으로 던져서 6도 각도로 맞추려면 옆레인의 4분의 3 지점에서 볼링공을 굴려야 하죠. 이건 반칙입니다. 반칙이 아니어도 라인 옆에 거터에 빠지게 될 거죠. 그럼 어떻게 6도로 맞출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볼링공에 커브를 넣으면 됩니다. 이 스피는 우연에 의해 볼링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기름 때문에 공이 더 이상 레인위를 그냥 구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이 레인위에서 미끄러지게 되었죠. 이렇게 미끄러진 공은 관성에 의해 이동하는 방향과 공의 회전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볼링을 좋아해서 볼링장을 자주 가는데요. 처음 볼링장을 갔을 때 볼링공에 묻은 기름은 기계에서 나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볼링화에서는 왜 기름기가 있는지 전혀 몰랐죠. 나중에서야 기름을 레인에 바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기계를 사용하여 레인에 오일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여 이제는 볼링장에 3만 달러짜리 레인 머신이 있습니다. 이 기계는 특정 양의 기름을 각 보드에 바를 수 있죠.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프린터와 같습니다. 이 기계는 다양한 두께로 원하는 거리만큼 기름을 바를 수 있죠. 오일 패턴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일은 레인의 약 3분의 2 지점까지 바릅니다. 약 12에서 14미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핀 쪽 레인은 오일이 발려져 있지 않습니다. 핀 쪽에서는 공과의 마찰을 크게 하여 공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스키드, 훅, 그리고 롤이죠. 볼러가 공을 던질 때 공의 속력은 시속 32.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전수는 500rpm 정도로 매초마다 거의 10번 정도 회전하죠. 오른손잡이 선수들은 주로 공을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레인에서 공이 왼쪽으로 회전하죠. 먼저 스키드 단계에서는 공이 레인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회전은 하지만 구르진 않죠. 레인에서 기름치는 부분이 끝나갈 무렵 마찰이 증가하면서 공이 왼쪽으로 가속되고 공이 회전에 의해서 휘게 되어 훅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회전 방향이 공의 이동 방향과 일치하게 되면 세 번째 단계인 롤로 이어지죠.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갑니다. 이상적인 육도에 최대한 맞춰서 핀을 넘어뜨리는 거죠. 공이 레인의 왼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거의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직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훅이 공을 휘게 하고 롤이 이루어집니다. So that's almost like a perfect shot, right? Like straight in the pocket there? Yeah. That's where you wanna hit the pins, yeah. My very first game, it was ABC back then, American Bullying Congress. I filled out the application to bowl in Men's League. Dad gave him the letter saying that I could. And the first game of the bowl was $300. And they handed me $100 too. And it was like, yeah, making money now. 나의 첫, 6th, 9th, 13th, 17th, 20th were all 300 games. 7 or 8 300s in my first year of Men's League. How do you explain that? To shoot 300, you have to get lucky somewhere along the line. Like that. Like that. It came in to hit the 1, 3, 5, 9. And that's what we call the perfect shot. I mean, you just keep hitting them. That's almost the identical shot. Look at that. That yellow and the purple, they're almost exactly on top of each other. That one just goes a little, a little stray. That one, the purple one was just a little bit higher on the head pin, but it still hit the 1, 3, and the 5, and the 9. Can't get much better. Can I actually ask you to bowl like you normally would, but on the dry lane? I know it's crazy. I just want to see what like a normal shot would look like if there was no oil. No oil, it's going to hit the lane and go in the left gutter. That's what I want to see. All right. You're going to throw it just like it's a regular lane. Yeah. All right. Well, yeah, there's no oil on the lane, so the ball can't get down. As soon as it hits the lane, it's going to start hooking, you know, because if you do this, who's going to want to bowl on us? So they want the oil? Yeah, we need the oil. If we didn't have oil, this is what it would be, and nobody'd have fun. This is not fun. Well, bowling sucks. We don't want to do this. Pro bowling 선수들에게는 레이니의 기름이 경기의 핵심인 거죠. 실제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레이니의 오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스트라이크의 확률을 올리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볼링공에 묻은 기름이 레이니 아래쪽으로 번지게 되고 일반적인 공 경로에는 기름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바뀌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왼손잡이 선수들이 오른손잡이 선수들과 다른 경로로 공을 던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볼링장에서는 중간의 오일층이 더 두꺼운 오일 패턴을 사용합니다. 가장자리는 얇죠. 이러한 패턴은 약간의 실수를 허용해줍니다. 바깥쪽 공은 훅이 더 빠르게 시작되게 만들고 중앙을 따라 일직선으로 간 공도 더 오랫동안 미끄러져 강력한 롤이 적용되죠. 하지만 프로 볼링 경기에서는 오일의 상태가 다양하고 선수들은 이에 따라 공을 조종해야 하죠. 기름 패턴만이 볼링의 역사를 바꾼 건 아닙니다. 공 그 자체도 영향을 미쳤죠. 반응성 수지는 변성 폴리우레탄입니다. 기존에 비해 표면에 더 많은 구멍이 있어 기름에서 더 많은 마찰을 지닐 수 있죠. 이건 오늘날 볼링공 표면 재료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대칭인 무게중심의 구체를 볼링공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우스볼들이 보통 이런 옛날의 공들을 많이 쓰죠. 하지만 공의 손가락 구멍을 뚫으면 무게중심의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지고 이러한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공에 팬케이크 웨이트 블록을 추가했죠. 그러다 제조업체들은 문득 공 안에 다른 웨이트 블록을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서로 다른 웨이트 블록이 든 두 개의 공은 외관상으로 동일해 보이고 무게도 정확히 같지만 다르게 굴러갈 수 있죠. 만약 질량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공 안에 밀집된 실린더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공의 관성 모멘트는 낮습니다.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가해질 때 더 빨리 회전할 거란 거죠. 볼링에선 이러한 개념을 회전 반경 또는 RG라고 얘기합니다. 공과 똑같은 질량과 관성 모멘트를 가진 고리가 있다고 할 때 이 고리의 반지름이 바로 회전 반경입니다. 그래서 더 작은 회전 반경을 가진다는 건 더 낮은 관성 모멘트를 의미하며 더 많이 회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공을 더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다면 볼러는 공에 훅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레인 끝으로 갈수록 더 급격하게 훅을 넣을 수 있죠. 이를 통해 공이 이상적인 6도 진입각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를 위해 볼링공 속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있습니다.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러 무거운 부분과 가벼운 부분을 만들어놨죠. 공을 공기 쿠션 위에서 회전시켜 가만히 두면 표시된 무거운 쪽이 아래로 향하죠. 이러한 무게중심의 위치가 공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진량 중심이 공의 왼쪽에 있을 때 스핀을 왼쪽으로 주면 같은 방향으로 공을 당겨 왼쪽으로 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볼링공은 완전 반대로 진량 중심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던질 때는 스핀을 왼쪽으로 넣고 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량 중심이 훅을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죠. 이 효과는 공을 매우 천천히 던질 때만 보이기 때문에 쉽게 보긴 힘들 겁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웨이트 블록들이 볼링공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대칭과 비대칭입니다. 모든 웨이트 블록에 대해서 볼링용으로는 가장 작은 RG축이라 불리는 최소 관성 모멘트는 핀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핀은 공에 표시되어 있죠. 공을 이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게 가장 쉽습니다. 대칭 웨이트 블록의 경우 공이 이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최대 관성 모멘트는 최소 관성 모멘트 축과 수직인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볼링공이 비대칭 코어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완벽한 구체라고 보였던 공은 사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기본 회전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관성 모멘트, 최대 관성 모멘트, 그리고 중간 관성 모멘트죠. 이제 볼링공을 이 기계 위에서 회전시켜 보죠. 공이 한 방향으로 회전할 때까지 굴릴 겁니다. 이 안정적인 회전축을 PSA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공을 왜 비대칭적으로 만들까요? 풀오브 블러들은 타공을 할 때 회전축을 고려합니다. 공을 던질 때 회전축이 최소와 최대 관성 모멘트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면 공이 회전하며 레인을 내려갈 때 자이로스코프처럼 세차 운동을 일으킵니다. 팽이처럼 공의 회전축 자체가 회전하면서 공과 레인 사이의 접촉면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차 운동에 의해 공의 다른 부분이 레인과 맞닿게 됩니다. 이 현상은 공이 되돌아왔을 때 공 표면에 묻은 오일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트랙플레어라고 합니다. 공이 기름이 없는 레인 부분과 맞닿게 될 때 견인력을 더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랙플레이어는 경기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게 바로 비대칭 코어가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축의 관성 모멘트들 간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이죠. 이걸 RG 디퍼런셜이라 하고 세차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공을 굴릴 때 최소 관성 모멘트나 최대 관성 모멘트가 되도록 굴리면 세차 운동은 덜 일어나게 됩니다. 트랙플레이어가 덜 일어나게 되죠. 기름이 한 부분에 계속 닿게 되고 마찰이 줄어들어 공에 훅이 덜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로 스트라이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미국 볼링대회 USB-C는 모든 미국 볼링 규칙을 만드는 관리기관입니다. 이곳에서 2008년에 볼링공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각 요인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을 동일하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USB-C는 해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일관되게 쓰러를 던지는 볼러가 아닌 로봇이었죠. 볼링 로봇은 수백 개의 동일한 샷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리 다음 로봇이었던 얼은 2011년에 데뷔 경기에서 크리스 반스에게 졌습니다. 너무 일관되게 던진 공 때문이었죠. 동일한 경로의 공은 레일의 한 부분만 기름을 닳게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훅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었죠. 얼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오일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크리스 반스에게 진거죠. USB-C는 볼 모션 연구를 위해 해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볼링공을 수천 번 던졌습니다. 그 결과 무게중심은 공의 움직임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는 걸 밝혔죠. 실내 온도나 습도 같은 환경적 요인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RG와 RG 디퍼런셜 다른 말로는 관성 모멘트 그리고 최대관성 모멘트와 최소관성 모멘트의 차이가 더 많은 영향을 줬죠. 하지만 공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바로 공의 표면이었습니다. 상위 5개의 요인들은 표면 거칠기의 진폭, 즉 볼의 미세한 스파이크의 높이와 기름칠된 레인과의 마찰계수, 그리고 표면 거칠기의 간격 설명하자면 미세한 스파이크 사이의 거리 정도가 될 겁니다. 기름칠되지 않는 레인에서의 마찰계수, 그리고 얼마나 빨리 공의 표면이 기름을 흡수하는지였죠. 공의 표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진 후 사람들은 공을 무엇으로 만들지,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거칠게 마무리하면 공이 오일에서 더 많은 마찰을 일으켜 더 일찍 후굴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러한 특성은 긴 오일 패턴에서 그리고 느리게 회전을 할 때 유용합니다. 동일하게 던져진 두 개의 공을 보시죠. 왼쪽에 있는 공이 더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표면은 겨울용 타이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끄러운 기름 사이로 파고들어 견인력을 높이죠. 하지만 오일이 없는 건조한 레인에서는 일반 도로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쓴 것처럼 안 좋게 작용합니다. 거친 표면은 더 적은 표면적의 레인에 닿기 때문에 받는 마찰력이 적거든요. 볼링공을 다양한 단계의 매끈한 표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은 짧은 오일 패턴에 좋습니다. 공의 훅이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주죠. 이런 이유로 프로볼러들은 다양한 공을 가지고서 대회에 참여합니다. 프로골퍼들이 클럽을 선택하는 것처럼 상황에 맞게 볼링공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선수들을 더 잘 치게 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볼링에서 평균 점수는 무려 5점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퍼펙트 300점 게임의 수는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죠. 이 그래프는 연도별 변화를 보여줍니다. 1976년 소코볼이라는 공이 기름을 더 많이 흡수하고 훅이 더 많이 일어나 금지되자 퍼펙트 게임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새로운 고무공이 출시되었죠. 브론즈윅 LT48입니다. 그 후 퍼펙트 게임이 증가합니다. 1991년 반응성 수지볼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증가가가 생겼죠. 물론 장비와 같이 다른 개선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연적인 변동성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큰 변화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의 표면과 관련된 기술들이 공의 움직임과 볼링게임에 특히 더 큰 영향을 준 겁니다. 하지만 수백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공의 움직임은 미세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색상조차도요. USB-C에서 진행한 2016년도 연구에 따르면 다른 색상 안료가 다른 속도로 오일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죠. 볼링은 진화된 스포츠입니다. 시작은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 여러 번 바뀌어왔죠. 이제 과학적으로 볼링을 쳐봅시다. 레일리의 오일 패턴을 생각하죠. 게임의 진행됨에 따라서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웨이트 블록은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어떠한 축으로 돌려서 세차운동을 어떻게 이끌지, 질량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공의 외피는 어떤 재료인지, 거친지 매끈한지,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스키드와 훅 그리고 롤까지 샷을 잘 쳐서 19번과 18번, 1분의 1을 보드 사이로 들어가 6도의 각도로 넣으면 됩니다. 이걸 12번 연속으로 하면 퍼펙트 게임을 할 수 있죠. 쉽죠?